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부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라고 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톰 콜리라는 분입니다. 톰 콜리,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고요. 강연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빈부교차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요. 재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으로 돈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신 분들의 숫자 역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빈부격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빈부교차는 커지고 있다고 하죠. 양극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워져야지 왜? 누구는 더더욱 부자가 되고 왜 누구만 점점 가난해지는지 성공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저, 제 채널 성장일기만 보시더라도 정말 성공과 부자와 돈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요. 제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들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성공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을 이루는 데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막 말을 하는데 반복도 다 알려주는데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고 스마트스톤는 어떻게 운영하고 다 알려주는데 성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막상 그것들을 들으면 진짜 정말 힘들구나 정말 할 게 없구나 여기도 너무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침 일찍 깨워서 공부시키고 밤늦게 가기 공부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결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왔던 믿음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죠.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 저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다거나 어떤 직업을 가졌다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실수하고 실패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실수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시행착을 겪어서 배우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꼭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인터뷰,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없었구나. 이런 경험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중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기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첫 번째 방법 즉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너무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두 번째 방법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1번에 비해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책을 사서 보면 단둘 한 2만 원 정도면 그들의 실수, 그들의 경험을 살 수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돈도 들지 않죠. 약간의 데이터 요금 이전넘한 내금 내면 정말 말 그대로 공짜로 진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적어놓은 책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 모든 방법들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책을 우리가 사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처럼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것은 결국 돈을 잘 벌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그들처럼 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B 두 번째 책 E를 제대로 하는 모든 방법을 담은 책을 사서 그렇게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더 드려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백만 달러 현금 선택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만 장자의 사고를 기르는 일입니다. 백만 장자의 사고와 백만 달러의 현금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백만 달러의 현금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 바로 눈앞에 즉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백만 달러 현금을 선택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데 내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백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할 이유는 사실 굉장히 적죠. 저라도 약간 백만 달러의 현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백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물고기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백만 달러의 현금을 선택하더라. 이거 참 모순이죠. 이게 참 물고기 한 마리는 어떻게 물고기 잡는 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백만 달러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백만 달러의 현금과 백만 장자의 사고를 갖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당연히 백만 장자의 사고를 키워야지만 백만 달러를 벌 수 있고 그 이상을 돈을 불려나가서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상으로 돈을 번다는 것과 부유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것과 부유해지는 것을 일단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해요. 그쵸?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냐? 돈을 번다는 것은 뭐냐면요.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을 통해 부를 얻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있다. 이게 돈을 번다고요. 부유해지는 것은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의 개념이 빠진 거예요. 그냥 부가 풍요로운 거예요. 부가 많은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명확히 세운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하셔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꼭 노력이나 금면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선택을 하셔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만 달러의 현금 100만 달러의 사고 이 선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100만 장자의 사고를 가졌을 때 우리가 돈을 버는 선택이 아니라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만 달러를 현금을 갖잖아요. 우리는 100만 달러를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명품도 사고 시계도 바꾸고 하면서 언젠간 다 써버릴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이 다시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장자의 사고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부유해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예요.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이유 세 가지 중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부를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관에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을 한다. 두 번째는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정한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일을 한다는 거죠. 즉 그들은 돈이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남들과 다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지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느끼는 건데 결코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금메성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운이 나쁘게도 돈이 많이 모인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벌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고방식 그리고 일 그리고 금융 지식 이 세 가지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깝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배워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표현으로 이 책의 내용을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결국 이 저자가 톰 콜리라는 저자가 말하는 부자들이 가진 생각 그리고 습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 습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부자들이 가진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백만 정도의 사고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부유한 사람 내가 굳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점점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졸여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는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톰 콜리라는 분으로요 미국 회계 법인의 대표이면서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는지 연구를 해보면요 그것이 수입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부자들은 소득이 많아야지만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는지 연구를 해보면 그들이 가진 그들이 버는 수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경제적 자유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수입보다는 부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부에 대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 우리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돈을 법니다. 그 네 가지 방법들은 뭐냐 고용인 자영업자 투자자 사업주인데요. 조금 더 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고용인이란 무엇이냐 고용인은 직장이 있고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 공무원들 대부분 공급생활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고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돈과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들은 벌 수 있는 한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하루종일 일해봤자 24시간 밖에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은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용인들의 가장 치면적인 약점은 뭐냐 정부가 세금으로 내 몫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청 진수라고 하잖아요. 내 월급은 200만원인데 막상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200만원 안되잖아요. 그게 정부가 세금으로 여러가지 명목으로 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사업장 하면 조그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떠올리면 되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자영업자인 거예요. 의사가 개인 병원을 한다 자영업자예요.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 열었다 자영업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24시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넘어서는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신의 시간당 그려 시간당 소득 곱하기 24를 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벌써면 최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좀 적게 벌겠죠. 어쨌든 간에 이 자영업자분들 역시 부자가 되기 어렵다. 왜? 앞서 본급 생활자 그 고용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이 투자자들은 돈이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일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자예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얼마가 되든 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주시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자들 워낙 많지만 이제 그것들이 일상화 돼야 되고 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의사나 변호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투자는 부자가 되는 데서 필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이 사업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 개형자 오너 이런 사람도 떠올리면 됩니다. 내가 굳이 짜잘한 일 이런 일도 안 해도 그 직장의 직원들이 고용인들이죠. 고용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업주는 내가 일할 필요도 없고 매일 회사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업주는 내가 그 회사에 신경 쓰지 않아도 그 회사가 알아서 잘 돌아가서 거기서 소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진정한 사업주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 회사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내가 무조건 여기 얼며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이것은 진정한 사업주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주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 시간을 팔아도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관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영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차이점 자영업자는 자신이 거기에 얼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사업주는 내가 없어도 이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내가 굳이 여기에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고용인이나 자영업자가 되어서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굉장히 참신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모든 소득이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또 다른 소득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 차이가 구분이 되시나요? 이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거예요. 시간당 한 번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선형적 소득입니다. 내가 한 시간 일하면 만 원을 벌고 두 시간 일하면 2만 원을 벌고 세 시간 일하면 3만 원을 번다. 이런 뭔가 시급 혹은 월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선형적 소득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X축이 일종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Y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간이 비례해서 내 소득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 이게 바로 선형적 소득입니다. 이 선형적 소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그 소득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지속적 소득은 다릅니다. 지속적 소득은 한 번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지속적인 소득이에요. 내가 한 번 일해놓으면 여기서 영구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앨범을 발매하죠. 앨범 한 번 발매하면 거기서 계속 그 앨범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죠. 작가가 책을 씁니다. 책을 냈으면 그 책이 잘 팔리면 한 번 쓴 책으로 계속 소득이 들어오죠. 로버트 기호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나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죠. 그 책이 잘 팔리니까 한 번 그 쓴 그 쓴 책으로 몇십 년 전에 쓴 책으로 지금까지 계속 인셀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받는 소득인 지속적 소득입니다. 많은 자산 투자자들이 이렇게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언적 소득이 아니라 지속적 소득을 늘려갈 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저장 얘기에요. 그래서 소득이 아닌 자산이 부를 창출한다. 아까 얘기했던 한 번의 노력으로 계속 소득이 들어오는 거에요. 이게 일종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거를 이제 자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지도주소득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월급만으로는 부자 되기가 어렵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럼 뭘로 대체 부자가 되어있냐?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우리는 부를 창출해야 된다.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안타깝게도 제한되어 있다. 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한 시간당 만 원을 받은 분일 수도 있고 5만 원을 받는 분일 수도 있고 10만 원을 받는 분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받는 분일 수도 있어요. 시간당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결국 내가 그 시간에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면 그 액수가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자산으로 부를 창출시켜야 한다. 지속적 소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시간동 소득으로 받는 선현적 소득으로 받는 그 소득을 지속적 소득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00만 원자는 그래서 투자자나 사업체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부를 만드는 것은 자산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100만 원자들은 투자자가 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으로만 부를 얻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 소득으로만 부를 얻는 그 소득을 얼마나 늘릴까만 고민하지 소득의 통로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 소득이 들어오는 유형 소득이 들어오는 통로를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을 책을 가지고 부자는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 소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그게 10원이든 천원이든 만 원이든 좋습니다. 그 한 번 만들어놓은 만 원의 지속적 소득이 하나 더 만들면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10개 더 만들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걸 늘려나가서 내 지금 현재 선영적 소득 그러니까 지금 월급보다 더 많은 지속적 소득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의 피라미드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콜리라는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부에 4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부의 단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보시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5단계죠 사실은 근데 0단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책에서는 4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단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이제 밑에 0단계 해가지고 경제적 불안정 단계가 있고요. 1단계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 2단계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 3단계 경제적 자유 4단계 경제적 풍요 이렇게 총 4단계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단계입니다. 0단계 경제적 불안정 이 경제적 불안정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잃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내가 갑자기 퇴직을 당했다 이러면 당장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 병원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불안정 단계입니다. 그냥 내가 번 돈을 그냥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인 거죠.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거나 그래서 돈을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립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취미는 쇼핑을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사는 거나 충동적으로 사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결국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는데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아 사고 싶어 해서 사는 거 이런 단계들이 바로 이제 0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빚으로 뭐 카드 할부나 뭐 이런 걸로 구매를 한 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달마다 카드 그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단하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을 벌어도 천만 원을 벌어도 2천만 원을 벌어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돈을 못 번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단계로 추락하는 고소득자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즉 0단계는 결국에는 뭐 내가 돈을 조금 벌어서 내가 뭐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라 뭐 이런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듣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없애지 못하는 거죠. 왜? 뭐 그런 것들 와닿지 않으니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0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수입보다 소비가 훨씬 큰 사람들이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단계 1단계는 경제적 안정단계입니다. 경제적 안정단계 가장 기본적인 자산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속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액기치 못한 실현에 다쳐도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어디 아파도 그 정도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내가 설령 퇴직을 당해도 퇴사를 하더라도 한 3개월,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직장은 다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인 자산 수준을 모아놨기 때문에 1단계가 있다면 이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현금 인출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없는 것은 현금 흐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 현금 인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안전지대라는 게 뭐죠? 안전지대는 내가 편안함, 안락함을 느끼는 그 구역, 좋은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했던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죠.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안전지대인 거예요. 근데 안 해본 것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시도하는 것 이건 이제 안전지대가 위험지대가 되겠죠. 이 위험지대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보고 계속 뭔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투자 수단을 결정하려면 다른 멋진 기회나 투자 방법이 시선을 끌어도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인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거에 투자할지 투자 수단을 결정하려면 굉장히 눈이 번쩍이는 좋은 기회들 굉장히 높은 수익률 상품들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대부분 허황되거나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단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처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과감하게 노! 나 관심 없어. 나는 내가 투자할 것은 이런 거고 난 이 방법을 통해서 현금 인출기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투자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서야 내가 추구한 투자 수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날 현혹시키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이런 투자 수단이 누군가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노! 라고 얘기하고 있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거 좋은 거 뭔데? 저거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러다 보면 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단계 2단계는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입니다. 충분한 자산을 모아 소극적 소득을 창출시켜 그것으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면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도 어이없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금 인출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안전한 미래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을 그만둬도 라이프스타일이 유지 가능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때랑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백화점도 가서 쇼핑도 하고 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나서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단계 내가 직장에서 다녀서 돈을 벌 때랑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삶이 똑같은 것이 라이프스타일이 유지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이 단계가 되었다고 하시면 이제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소유해서 순 자산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소유해서 순 자산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격이 좀 올라갈 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3단계 3단계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산을 추적하고 소극적 소득을 창출시켜서 의무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으로 자산 기반을 쌓았다면 자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진짜 돈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발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 없이 내가 백화점 쇼핑할 때도 가격표 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경제적 자유 단계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재산이 줄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그냥 쓸만큼 다 써도 재산은 계속 늘어나요. 4단계 4단계는 경제적 풍요 단계입니다. 경제적 풍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달성한 경제적 풍요입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빌 게이츠 뭐 또 누구 있습니까 뭐 스티브 잡스 뭐 돌아가셨지만 뭐 이런 분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진짜 극소수 극소수의 사람들 경제적 풍요 정말 너무 돈이 많아서 이제 돈 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이제 4단계가 됩니다. 어떻게든 모두의 꿈이기도 하죠. 사실은 뭐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은 다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싶은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4단계 0에서 이제 4단계 총 5단계이긴 한데 4단계를 이제 그 이 사람들의 특징 그 단계의 특징과 그 단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내 위치가 일단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뭔가 판단되지 않고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나는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습관을 길러서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난한 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계획들이 부자가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백화점 가서 면품 백을 사야지 면품 시계를 사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가난한 자가 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 달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데 가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어떤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자가 될 계획들을 세우면 그래서 부자들의 습관을 내 습관을 만들면 나 역시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득을 만들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월천만 원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백만 원을 벌더라도 삼백만 원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야지만 부자가 되는지를 오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톰 콜레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작정 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기어를 넣는데 1단기어를 넣는 거예요. 1단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1단기어를 넣으면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잘 나지 않죠. 그 가속패데를 아무리 밟아도 100km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요란해지는데 속도가 쭉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5단계, 6단계 5단계, 6단계를 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살짝만 밟아도 자동차가 쭉쭉 나갑니다. 그쵸?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 1단계를 넣고 아무리 엑셀을 밟는 거 그래도 100km 갈 수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기여만 5단, 6단을 넣어주면 100km 금방 갈 수 있는데 기여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패데를 밟고 있기 때문에 100km로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톰클린의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의 방법 노력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노력만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과 훨씬 더 좋은 소득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클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려면 일단 부의 4분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의 4분면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왼쪽 산단 이게 1번이라고 써있죠? 오른쪽 산단에 2번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3번 그리고 왼쪽 하단에 4번이라고 써있습니다. 각각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라고 부르는데요. 1, 4분면부터 찾아볼게요. 1, 4분면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자산은 없는데 현금 흐름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월 천만원 월 이천만원씩 벌어요. 근데 그 급여 그 소득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이런 사람들은 늘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천만원 벌어서 900만원 천만원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소득이 많을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2번 2번은 보면 자산도 많고 현금은 또 많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인 거죠. 돈도 급여도 많이 받고 혹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도 많고 이걸 통해서 만드는 자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2번 2, 4분면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부자될 수 있는 거예요. 3, 4분면은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강남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강남아파트의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강남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자산은 많아요. 그런데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3, 4분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산가일 수 있지만 실제 삶은 군핍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 4분면 이 4, 4분면 사람들은 현금 흐름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들이고 바로 지금 바로 삶을 바꾸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4분면 그리고 3, 4분면 4, 4분면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2, 4분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톰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 3분면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의 비밀이 꼭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1, 4분면 보시면 현금 흐름은 많은데 자산은 없잖아요. 급여는 천만 원, 이천만 원 벌어요. 근데 자산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버는 돈 다 쓰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천만 원 벌어서 이천만 원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신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소극적 소득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꼭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이 소극적 소득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이걸 300만 원 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300만 원 버는데 이걸 500만 원 벌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지 소극적 소득을 지속적으로 생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나갈 쌓아 나갈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 제가 만들어낸 소득 그게 바로 소극적 소득입니다. 소극적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자산을 사야 되는 거고요. 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 자산을 많이 소유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소극적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면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 자산에서 계속 소득이 소극적 소득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 게 이 소극적 소득을 만드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비밀이란 것이 뭐냐 꼭 더 많은 급여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소득의 지도적 창출 소극적 소득의 지도적 창출이란 이 관점에서 사람들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큼 부유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딱 보세요. 왼쪽에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법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부자냐 이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뤘느냐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소득의 지속적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이사를 하는 직업과 법조인의 그 직업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근로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하게 이 사람들은 부자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급여 생활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개원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료장비 사는데 돈 엄청나게 들죠. 그 다음에 그 의사 병원을 운영할 공간 임대료 막대하게 들고 또 의사선생님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 한둘은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 급여 나가는 걸 생각하면 본인 의사선생님이 일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망하기 십상이에요.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의사선생님이 천만원, 천만원 벌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의사선생님이 좀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소득이 끊겨버립니다. 의사선생님 일하면 누가 진료를 볼 거예요. 진료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톰콜리한 사람이 말하는 게 소극적 소득의 지속적 창출이라는 부의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큼 부유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부자가 되려면 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네 단계는 자기교육 첫 번째 자기교육이고 두 번째는 자산 기반을 세우는 겁니다. 이 자산 기반을 세우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부채 규모를 줄이고 투자 수단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단계로 전환시키고 네 번째 현금 인출기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단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 4단계 보시면 현금 인출기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게 뭐죠? 소극적 소득으로 내 생활비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 현금 인출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현금 인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5단계에 올라서야 된다고 해요. 투자의 5단계라고 이 톰콜리 얘기하는데 이 5단계가 대체 무엇이냐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의 그 부 부자의 이제 5단계인데 일단 0단계부터 살펴보면 0단계는 낭비자입니다. 이 낭비자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 돈 보다 더 씁니다. 이 낭비자는 그 급여의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요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 저축하면 낭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0만 원을 벌어도 1200만 원을 쓰면 낭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내 급여의 수준 내 월소득과 부자가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번 돈 보다 더 쓰느냐 안 쓰느냐 낭비자냐 아니냐를 일단 내가 판단하셔야 되고 낭비자일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심각한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낭비자 다음 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는 저축자인데요. 이 저축자는 주요 투자처를 집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대출금을 갚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근육 문명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대출만 갚아 나가는 사람들 저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의 재테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육 문명의 심각성도 많이 깨닫고 계시고 근육 문명에서 벗어나려고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축만 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 이 다음 단계는 뭐냐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소극적 투자자입니다. 소극적 투자자 이 소극적 투자자들은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는 해야 돼. 맞아 내가 퇴직연금 만들어놓은 노후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요. 단지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어 뭐 사야지 올라요? 어떤 종목 사야지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소극적 투자자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공부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존해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를 종목 알려주세요. 오를 아파트 오를 지역 알려주세요. 오르는 부동산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극적 투자자가 됩니다. 3단계는 적극적 투자자입니다. 이 적극적 투자자들은 미래의 견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적극적이에요.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익이 낮더라도 고성장 높은 성장 전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적극적 투자예요. 적극적 투자를 하시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 투자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 전문 투자들은 막대한 자산 기반을 토대로 자산 투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준 높은 금융 교육을 받았고요. 자산 수익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 투자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벤처 투자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은 부동산 투자를 법인 세워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문 투자자인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소극적 투자와 자산 상승이 가능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문 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금지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피라미드 정상으로 올라가는 성공한 기본은 일단은 0단계 투자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보다 덜 쓰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쓰는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시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 인 상태인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절약 절약 부위로가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전부다. 일단 수익보다 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는 인여 돈을 가지고 소극적 소득이 되는 자산으로 전환을 하시는 노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톰 콜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은 뭐죠? 소극적 소득 소극적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소극적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전화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 대표이면서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톰 콜리의 그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톰 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 사고방식은 대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 부자되는 사고방식? 하면은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가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을 보더라도 그 책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 사고, 긍정적 태도만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자 사고방식을 지니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든지 자기개발습책 같은 거 보고서 내가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 내가 부자됐다고 생각을 해보거나 내 목표금액, 갖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있다 보면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부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것만으로 형편이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99%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 행동은 이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 40%는 습관에 의해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하시는 활동들 중에서 40%는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한 게 아니고 과거보다 쌓아온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즉 톰콜리는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중산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고 중산층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활동 중 물의 40%가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루에 40% 행동들이 내가 부자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게 톰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 갖는 거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거기에 40% 거의 40% 가까운 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산층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습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행동 있죠. 이 행동 사고방식 습관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믿음 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고든 행동이든 습관이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컬리는 믿음이 결과를 바꾼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여과기 믿음이라는 필터를 작동시켜서 현실을 삭제하거나 왜곡하거나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들을 내가 믿음이라는 필터로 현실을 삭제 왜곡 일반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제 왜곡 일반화한다는 현실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적인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근길에 차가 막혀요. 외부 사건이죠. 차가 막힌다는 건 외부 사건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여과기처럼 작동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필터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밀린다는 현실을 삭제하거나 왜곡해서 일반화해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현실 왜곡 필터가 믿음이라는 필터가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게요. 그럼 나는 서울에 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차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외부적인 제2, 제3 혹은 다른 진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도로가 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막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서 차가 막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삭제, 왜곡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나는 서울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하겠죠.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뭐 차를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혹은 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시장 대통령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많은 행동들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하지만 똑같이 차가 많이 밀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는 것은 신호체계가 엄망이라서 그래 그럼 거기에 마치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차가 막힌다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체계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차가 많아서 문제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너무 기업들이 몰려있어서 문제다. 이런 여러가지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삭제, 왜곡, 일반화시켜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과 내적 표현을 갖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톰컬리는 여기서 이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부에 대한 생각을 잘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돈과 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믿음 부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생각 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경험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믿음이 부자의 믿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라면 내가 무의식의 활동 중에서 전체 활동 중에서 무의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활동이 40%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나도 알게 모르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습관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의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40%를. 이러면 당연히 세상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부에 대한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점검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질 수도 있고 견제적 자유를 이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동산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은 나쁜 거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부 다 투기꾼들이야. 부동산 투자해서 안 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필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평생 이제 내 집도 없고 다른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거기서 계속 못 벌고 계속 이렇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경험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빌딩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탁월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위험과 돈을 잃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부나 가난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는지 주식 투자가 요즘 1년, 2년, 3년 동안 굉장히 각광받아서 요즘은 진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됐지만 불과 5년 전에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 한번 뭐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5년 전에 주식 투자 했었나? 대부분 안 했단 말이죠.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대부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합니까? 그게 다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뀐 것은 유튜브든 책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에 대한 믿음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나 가난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투자해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비트코인을 딱 보자마자 이건 좋은 투자단이 될 수 있겠다. 비트코인은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은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부하신 분들이 많죠. 저처럼 비트코인 저거 투기 아니야? 무슨 가상화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 안 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돈 못 벌었죠 다. 좋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부나 가난을 만드는 너무나도 주요한 원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부자의 사고방식 기르는 법 이 부자의 사고방식 기르는 법은 핵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이 믿음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들이켜봐야 돼요. 특히 돈이나 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내가 부자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 믿음에서 비롯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면 새롭게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들의 믿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톰꼴리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단순한 진리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책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단순한 진리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콩을 심었으면 당연히 콩이 나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팥을 나길 기다린다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결과가 다르길 기다린다? 나는 결과가 다를 거라 생각한다? 이것은 바보 같은 거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당연히 나도 부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톰 콜리는 돈과 관련된 습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습관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근육 지식이 없어서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가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기에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뇌가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기에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이 프로그래밍이 됐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이 제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컬리 하는 말은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이 잘못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 프로그래밍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의 행동이 좌우되도록 배워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는 호랑이랑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서 호랑이랑 싸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죠.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호랑이를 피하는 사람들 호랑이랑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만 생존해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들이 번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의 행동이 좌우되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뭔가 싸워서 깨부수자 이게 아니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자. 이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계속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있는 거죠. 자녀에게 엄격하고 안전한 전략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호랑이 만나면 싸우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 시춤패가 죽습니다. 우리는 다 피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어왔고 믿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랑이가 없죠? 이 조언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안전을 지킨 최상의 방법이라는 이 조언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한 평균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 운이 좋으면 중산층에 진입하지만 운이 나쁘면 계속 중산층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을 바탕을 둔 그 선택들을 하실 경우에 내가 운이 좋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인 최하층을 피할 수 있어요.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 운이 좋아봤자 중산층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콜리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톰콜리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느냐? 아닙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디서 달라지느냐?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호랑이를 피하는 사람들은 계속 피하는 거죠. 근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호랑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어떻게 함정을 빠뜨려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 때 호랑이를 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현명하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위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대중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속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강조하고 두려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산관리사들입니다. 자산관리사를 찾아가는 대다수는 결국 가난해지는 재무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사들 하는 말이 대체 뭐가 있죠?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해서 뮤추얼 펀드나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돈이 쌓이게 되고 65세부터는 퇴치점 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대로 은퇴할 수 있는 생활자금을 나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재무설계사들이 재무관리사들이 만나면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톰클리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은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재무설계 재무관리해주는 재무설계사들은 성공한 투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지 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좀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조언이 대체 어떤 조언이냐?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적인 플랜을 따르는 조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톰클리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국가는커녕 사업체 하나 운영해본 적 없는 정치 전문가들도 많고요. 경기에 한번 뛰어본 적도 없는 축구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죠. 전문가가 정말 많지만 대부분 쓸모가 없는 가짜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알아야 되고 가짜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고요. 아까 우리가 두려운 말 얘기했죠. 호랑이 같은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 구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고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톰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에 대해서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톰 콜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 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라는 것을 정의하셨나요? 부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인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죠. 내 주변에 뭔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떤 친구가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법조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부자가 없다 보니까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부자라는 걸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은 너무 나태해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되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의 거의 여덟아홉 명은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필요한 것 부자가 되기에 필요한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든 복권을 살 준비가 되어는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면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닌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비용 뭔가 내 노력 내 수고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는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건 뭐죠? 내가 오늘 뭔가 먹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오늘 먹지 않고 내일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만족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번 돈을 모조리 쓰고 빌릴 수 있는 돈까지 다 끌어다가 오늘 써버리죠. 미래에 써야 될 돈까지 오늘 끌어다가 다 써버리는 거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만족을 즉시 충족시켜야지만 행복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 거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 돈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한 것이다. 즉 만족 지연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욕구를 풀고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두시면은 돈을 다 써버려야 되니까 부자가 될 수 없고요. 그것을 내일로 미루고 모래로 미루고 미래로 미루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부분은 사람은 시작은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성공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지만 경제적 성공의 길로 들여서는 일에는 기꺼이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성공은 당장 하고 싶은데 경제적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경제적 성공의 길로 들여서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빠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머뭇머리한다는 거죠. 망설이고 우유부단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뭔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더 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투자를 시작할 타이밍을 오래 기다릴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과 성공 경제적 자유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부가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투자할 때는 절대로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시점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완벽한 정보 이런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조금 뭔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완벽해지면 투자해야지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두려움이 방해가 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 더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릴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요즘은 많이 합니다만 불가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식투자 망하는 줄 알고 그 두려움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죠. 2013년 14년 15년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면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는 다 올릴 만큼 올랐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결국 돈을 벌었고 두려움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적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고 얘기해요. 돈과 성공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건너편에 존재한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섯번째 다 알 때까지 기다린다.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많은 경우가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잘 모르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너무 그 업계나 그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을 오히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부정적인 것까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서는 차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멋모르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멋모르고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막상은 진짜 하게 되면 진짜 막 더럽고 복잡하고 힘든 게 많은데 그래서 모르니까 덤벼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걸 빼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됨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게 되면은 오히려 기회들을 도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을 통콜리는 지식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완벽한 지식을 쌓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너무 자세히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또 너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되면은 부정적인 걸 다 알게 되면은 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적당히 아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 소극적 소득이 아니라 서령적 소득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소극적 소득과 서령적 소득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모든 소득이 똑같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소득은 노동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어떤 소득은 노동과 상관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서령적 소득이라는 것은 직장을 통해 버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근무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월급이 나오지 않죠. 즉 일하러 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 소득은 한 번 노력을 쏟아놓으면 더 이상 노동력을 들이지 않아도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령적 소득은 내가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야지만 소득이 나오는 거고 소극적 소득은 한 번 노력을 쏟으면 더 이상 노동력을 들이지 않아도 계속 소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소극적 소득이 뭐가 있죠? 저작권료 같은 거. 내가 앨범을 하나 발매하면 노래를 발매하면 그 노래에 더 이상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작권료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극적 소득이 됩니다. 여덟 번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 전문가에게 돌린다. 자신의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만의 질이 있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A라는 주식을 사는 게 방송에서 어떤 유튜버가 혹은 어떤 전문가가 좋다고 샀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가 잘못될 경우에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전문가 혹은 유튜버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믿은 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이 재정 문제 특히 돈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형태는 나태함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난관을 만나면 포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난관은 늘 존재하기 만연입니다. 그래서 난관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난관이라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난관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톰 콜린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아홉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홉 가지 이유 중 여러분들이 변명이나 핑계로 대고 있는 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아홉 가지 이유를 쭉 보면서 저만 해도 벌써 몇 가지를 이유나 핑계로 대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였구나 아니면 깨달았었다면 오늘부터 함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생각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 쓰셨고요. 미국 회계법인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보시면은 아마 나폴레옹 히리라는 사람을 꼭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자기개발서의 뭔가 아버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폴레옹 히리스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이 자기개발서를 좋아하신 분이라면은 무조건 읽어봤을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전세계적으로 읽혀왔고 자기개발서의 뭔가 고정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텐데 이 책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이 책의 제목이 직장을 구하라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 뭐 이런 제목이 왜 아닐까요? 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알까요? 이 나폴레옹 히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저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폴레옹 힐과 보통 사람들이 가장 다르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대다수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뭔가 12시간씩 13시간씩 하루 종일 일하면은 부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편견 그것은 뭐냐면요. 부는 나쁘다라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이 부는 나쁘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나쁘냐면 이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꺾는 덫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자가 된다는 거 부를 갖는다는 게 뭔가 비도덕적이고 나쁘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20대를 그렇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이런 성공에 대한 책들을 읽고 영상을 보고 최근에 주식이나 부산 투수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는데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그릇된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원래보다 나쁘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상 뭔가 좀 재벌들이 정치와 밀접하게 결착을 해가지고 비도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좀 불을 쌓는 이런 과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란 것이 그릇된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돈을 번 것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생각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가장 큰 권립동주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란 것이 진실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돈이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휴가를 보내고 삶의 멋진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시간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돈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창출되느냐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돈은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끔 이 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회에 뭔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빵을 만드는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단팥빵을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데는 팥을 한 10%밖에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같은 가격인으로 불구하고 단팥을 한 50%, 60%를 넣는 거죠. 빵 반 팥 반이 되는 거죠. 그럼 A와 B를 봤을 때 10%밖에 들어있지 않은 단팥빵 단팥이 10%밖에 들어있지 않은 단팥빵 그리고 50%나 들어있는 단팥빵 사람들은 어떤 걸 먹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50%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먹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단팥을 50%나 집어넣은 그 요리사 그분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사실 좀 들여다보면 물론 비도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효용을 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돈을 뭔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소비한 사람에게서는 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맛없는 빵을 만드는 사람 재료 낭비해서 정말 맛없는 요리 만드는 사람들 이래서 다 망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로직이고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내가 만원 벌어서 2만원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막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고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잖아요. 부를 창출한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빈자들의 생각 빈곤을 창출한 생각과 부를 창출한 생각을 3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좀 길죠?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검정색 글씨는요. 빈곤을 창출한 생각이고요. 빨간색 글씨는 부를 창출한 생각입니다. 내가 검정 글씨에 생각이 많은지 빨간 글씨에 생각이 많은지 한 번 살펴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투자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고민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이용해 돈을 더 버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고 믿지만 부자들은 레버리지가 부를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야 안정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안정된 직장 같은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일해야 한다고 믿지만 부자들은 성취를 위해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일에 전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목표를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법이 없지만 부자들은 재정적 목표를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활력이 넘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자들은 주위에 있는 기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기서 승객으로 살아가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운명은 직접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삶의 조종사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은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더 안락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운은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몹시 싫어하지만 부자들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수 집단의 사람 상위 1%죠. 이들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다수 99%가 자신의 부의 단계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야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악의 뿐이라고 믿지만 부자들은 가난은 악의 근원이라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친구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는 인맥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신 대가족을 택하든가 아니면 사랑을 택해야 하며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둘 다 가능하거나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유한한 자원으로 보지만 부자들은 돈을 무한한 자원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퇴생활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꿈이지만 부자들은 유산을 남길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 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이 좋지만 부자들은 생각이 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는 자신의 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불을 늘리는데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순자산은 상관없다고 믿지만 부자들은 사고방식이 성과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고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교육 수준은 부자가 되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자기 신뢰를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돈에 대해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흥미롭게도 부자도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돈과 관련해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물려주지만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과 관련해 권한을 강화하는 믿음을 물려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근근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자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축소해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꿈을 쫓고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믿지 않지만 부자들은 개인의 부가 개인의 성장보다 더 빨리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졸업하면 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받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위협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생각의 차이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 그리고 불을 창출하는 생각 그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39가지거든요. 이게 39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과 꾸준히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생각이 더 많은지 불을 창출하는 생각이 많은지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이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생각을 좀 교정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불을 창출하는 생각을 갖고 있네 내가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9가지 사고방식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라는 것은 이 톰 콜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점과 맥락의 문제라고 관점과 맥락이 결국에는 부자를 만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창출하는 생각들 부를 창출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갖고 계시면 그 관점과 맥락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셔도 돈이 다 사라지는 돈이 계속 부족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저자 톰 콜리가 얘기하는 부를 창출하는 생각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 39가지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다 쭉 보시면서 내 생각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를 창출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교정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맥락이 그 관점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이끌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연락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가지 습관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22개씩 나눠가지고 총 3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컬리라는 분은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본 뒤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인거죠. 습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평범한 자는 소비를 생각하는 반면 부자는 투자 방법을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다 쓰지 뭘 사지 이런거를 생각하는 거고 부자들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두번째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부자는 돈을 활용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한다.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내버리지 않은 것이 부를 증시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100만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는 방면에 부자들은 이 100만원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죠. 또 이제 빚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빚지면 안 돼 빚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레버리지 할 때 레버리지 하는 것이 부를 증시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근면한 노동이 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자는 레버리지가 부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일 더하고 투잡하고 엔잡하고 혹은 초과근무하고 이래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지만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네번째 성공한 자는 늦장을 부리지 않는다. 그들은 적기를 기다리며 또는 모든 정보를 알거나 모든 것을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들은 뭔가 내가 이 정보를 모두 완전히 알아야 돼 혹은 저처럼 타임을 기다려야 돼 이런 것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이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번째 평범한 자는 직장을 구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안정적인 직장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평범한 사람은 직장을 구해야지만 내가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부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이란 것은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리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의 사고인 거예요. 부자들은 공무원에 굳이 목마들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섯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일에 전념한다. 이들은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 부자 되고 싶어 아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러면 상상만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간 반면에 부자는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시간에 빠르게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일곱번째 뭔가 잘못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부자는 교훈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나한테 왜 왔을까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왜 닥칠까 아 문제 생각하기 싫다 스트레스만 받고 끝났는데 부자들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여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이 문제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닥쳤을 때 거기에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교훈 뭔가 의미 이런 걸 찾아서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가난한 자는 재전적 목표가 낮아 실망하는 법이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는 재전적 목표가 크기 때문에 늘 활력이 넘친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150만 원만 벌면 돼 나는 100만 원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 전 너만 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나는 1년에 100억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이 활력이 넘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성공한 자는 재정 감정 전문성 심리 상태와 관련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 하지만 불을 쌓고 나면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성공을 하면 여러 가지 삶이 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심리 상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걸 기꺼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을 추적하고 나면 삶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열 번째 평범한 자는 성공이 자신이 찾아오기를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부자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공을 이룬다. 평범한 자는 막연하게 그냥 아 나 운 좋으면 뭐가 될 것 같아. 나는 뭐 이걸 통해서 뭘 하려면은 기다려야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공이 났던지 그냥 거저 오기를 기다리는데 부자들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에 뭘 해서 돈을 걸 거야. 그럼 앞으로 6개월 뒤까지는 뭘 해야 되고 한 달 뒤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일주일 뒤까지는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획 이런 걸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겁니다. 열한 번째 사람들 대부분은 장애물을 보는 반면 부자는 기회를 찾고 발견한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한테 뒤짐돌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열두 번째 가난한 자와 중산층의 사람은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승객이다. 하지만 부자는 직접 운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조종사다. 그러니까 승객과 조종사 가난한 사람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을 내 운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그딴적인 사회 이런 거죠. 내 월급 내 월급 누가서 맡겨요? 상사의 평가 그리고 기업주 기업가들한테 맡기죠. 200만원 준다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200만원 받는데 만족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내가 직접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어? 나는 왜 300만원 지류할 수 있는데 나한테 200만원 주는가? 이럴 바에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삶의 운전대를 직접 찾고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열 세 번째 부자와 성공한 자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들은 한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놉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곁에는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 모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상승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굴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 팀의 일원 내가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상생관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열 네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자는 돈은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돈이 있으면 더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돈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돈에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돈에 집착을 하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돈이 있어 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구나. 하지만 돈이 있으면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은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분들이 좀 생각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해진다. 삶이 편해진 거고 행복해진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남탓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 그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진다. 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부유한 피해자 같은 것은 없다는 걸 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열 여섯 번째 가난한 자는 소수 집단의 사람이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다수가 자신의 부의 단계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야 어떻게 상위 1%의 사람들이 부동산의 뭐 70, 80%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부자들은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갖고자 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벌써 다른 거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남탓 사회 탓을 하는 거고 부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열곱 번째 성공한 자가 대다수의 사람보다 반드시 재능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다. 자기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성공한다고 해서 이게 재능순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재능을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회를 잡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운명신경이 뛰어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가능성들 내가 가진 잠재능력들을 보시면서 어? 나는 이런 게 좀 잘하네? 이런 거 나 좀 관심 있네? 이런 걸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내 잠재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여덟 번째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대신 대가족을 택하든가 아니면 가난한 대신 사랑을 택해야 하며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풍요 풍요 사고를 기른다면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택 1이에요. 돈이든 사랑이든 돈이든 행복이든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도 가질 수 있고 행복도 가질 수 있다. 돈도 가질 수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둘 다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열 아홉 번째 성공한 자는 문제점이나 장애물을 찾기보다 해결책에 집중한다. 어떤 문제점을 맞다뜨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 이 문제는 이미 나 다쳤네 그러면 나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이 빠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스무 번째 성공한 자도 다른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을 활용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한다. 성공한 사람도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두려워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활용해서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스무 한 번째 부자는 일찍 일어나한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추척할 때까지 열심히 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얘기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 적당히 하고 내 삶도 적당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워라벨 추구해서 부자 못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모든 것을 배팅해요. 내 모든 시간을 그 사업 그 일에 오로지 헌신해서 빠르게 결과물을 낸 다음에 그렇게 빠르게 불을 추척한 다음에 내 삶을 사는 것이지 적당하게 남들이 일하는 만큼 일해서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 6시간 일할 때 6시간 일하면 남들처럼 임금 받는 거죠. 남들 6시간 일할 때 12시간 일할 때 남들이 6시간 일한다 12시간 일한다 이럴 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럴 때 빠르게 불을 추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번째 부자는 올바른 질문을 한다. 그런 질문을 통해 그들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질문이 올바를수록 더 나은 답을 얻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자들은 답보다는 질문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왜? 답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드보이 보면 유지태인가요? 유지태 그분이 최민식 최민식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최민식 씨가 몇십 년 동안 만두만 먹고 갇혀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나를 가둔 사람 찾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유지태였던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날 왜 가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지태가 뭐라고 얘기하면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자꾸 틀린 답만 찾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지태가 이렇게 하죠. 날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나를 왜 풀어줬을까라고 생각했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풀려난 것은 내가 탈출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지태 씨가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가뒀지? 나를 왜 가뒀지? 이 생각을 하니까 답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왜 풀어줬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유지태 씨가 나를 왜 이렇게 오게끔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할 때 우리가 올바른 답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답을 찾는 노력보다는 올바른 질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중에서 2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44가지도 제가 2편, 3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을 잘 익히신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톰콜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생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질문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2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번부터 22번까지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번부터 44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콜리라는 분이 쓰셨고요. 미국 회계 범인의 대표이자 강연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자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과 달리 그들은 미래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계획을 세운다.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상상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미래를 생각해 가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스물 네 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운과 성공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난한 자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두 손모아 기도하지만 부자는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쫓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라는 것이 운에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부라는 것을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자들은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부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불가피하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에 막연한 운에 내 불을 기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스물다섯 번째 중산층의 사람일수록 학사나 석사 같은 정규 교육을 받아야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 중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았다. 그들은 정규 교육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선호한다. 부자는 자신의 분야를 공부해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중산층의 사람일수록 뭔가 학벌 이런 것에 더 목을 메고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막상 부자들은 학교가 자신의 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뭐 고등학교를 중퇴하든 고등학교만 졸업했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든 이런 것과 부자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학벌과 부는 상관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는 열렬한 평생 학습자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교육을 한다. 정식 학문 과정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한다. 질문, 관찰, 독서, 청취를 통해 배우며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다. 어쨌든 부자가 배우는 통로가 정규 교육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자는 학벌에 목매지 않고 평생 학습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평생 학습을 한다면 학교를 어디 졸업하고 어디까지 내 교육을 받았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학벌에 목매고 학벌만 따면 다 되는 줄 알고 학벌이 마침과 동시에 교육을 멈추지만 부자들은 평생 교육을 받는다. 이겁니다. 스물일곱 번째 부자는 대개 자신이 얻은 구체적 지식을 활용해 돈을 벌기 때문에 부유해진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죠. 부자들은 같은 명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물 여덟 번째 부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견해를 지녔지만 물이 반쯤 당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금성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결함과 문제점 걸림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안다. 부자들은 실용적이고 현실적 견해를 지녔지만 근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이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 부자들의 시선이고 시각이라는 거죠. 스물아홉 번째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는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장애물로 인식하고 부자들은 기회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서른 번째 많은 사람이 쾌락 중독자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과 불편을 피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는 대다수 사람이 회피하는 힘든 일의 가치와 유익을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통, 피해 이런 것들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거든 내가 앉으려고 하고 그런데 부자들은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서른 한 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이기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 믿는다. 훌륭한 본을 세움으로써 무엇보다 자산단체에 기부하고 공동체를 도움으로써 그들은 사회에 기여한다. 부자는 자신부터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돕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남들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도 못하는데 남들 보고 아무리 바로 서라 해도 남들이 듣지는 않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돕는 것을 목표로 향해 열심히 살아갈 때 역시 이게 뭔가 잘 선순환이 돼서 잘 되는 거지 내가 뭐 맨날 술 마시고 게으르게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마세요. 부지런히 사세요. 다른 사람은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른두 번째 가난한 자는 스스로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마땅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부자가 못 될 리가 있나? 나는 부자가 될 만큼 충분히 노력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노력했어 많은 시간을 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겁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인풋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도 없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없는 거죠. 서른 세 번째 대다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습관대로 사는 존재인 반면 부자와 성공한 자는 새롭고 낯선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게으르고 뭐 이거 기본적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죠. 이렇게 살련대로 또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부자들은 새롭고 낯선 것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신을 적응시킨다는 겁니다. 서른 네 번째 가난한 자는 흔히 부자와 성공한 자를 몹시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붕괴가 닥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자는 부자와 성공한 자를 존경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와 성공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한다는 게 아 나 부자 싫어 이런 게 아니고 부자들은 어쨌거나 뭐 주식이든 부동산 열심히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제발 많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부자들은 그런 폭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과 똑같이 부자가 된 사람들 혹은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그런 결과물들을 뭔가 망칠 수 있는 것들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고 부자들은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배우려고 하고 서른다섯 번째 성공한 자는 운명이나 우연 행운을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런 것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최상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데 전념한다. 성공한 자는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거죠. 서른 여섯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는 돈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충동적으로 지르고 이런 거 많잖아요. 하지만 부자는 항상 계획에 맞춰서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지수로 이 정도 할 수 있어. 계획을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서른 일곱 번째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의 삶은 옛기치 않은 사건과 결과로 인해 실수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와 달리 성공한 자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한다. 부자들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서른 여덟 번째 대개 가난한 자는 부자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자는 부자가 야망이 크다고 생각한다. 서른 아홉 번째 많은 사람은 돈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다. 하지만 돈은 하나의 재화일 뿐이다. 돈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따라 돈은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믿고 부자는 가난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악의 뿌리다. 부자는 가난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차이가 크죠. 그래서 돈이란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재화인 거예요. 생수 콜라 이런 것들은 재화인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하나의 재화일 뿐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뭔가 불공평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마흔 번째 가난한 자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믿지만 부자는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마흔 한 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면 친구를 잃을까봐 걱정한다. 부자는 부가 인맥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한다. 마흔 두 번째 성공한 자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 대다수 사람이 항복할 때 그들은 서서히 몸을 푼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 근데 대부분 실패한 사람도 뭐냐 내가 뭔가를 했어요 안 됐어요 그건 바로 포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셨을 때 잘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 결국 됩니다. 43번째 가난한 자는 사고방식과 순자산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자는 사고방식이 성과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고방식? 이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고방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돈을 모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차트를 읽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꾸 교정을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맞추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열 번 듣고 백 번 들으면 내가 어느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닮아서 비슷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44번째 많은 사람은 교육을 받고 똑똑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자는 교육수준과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금융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돈이란 것은 교육수준이나 대학에 관련된 게 아니라 금융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나면 첫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나머지 45번부터 66번까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도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66가지 습관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다섯 번째 가난한 자는 직접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돈에 대해 가르친다. 흥미롭게도 부자도 그렇게 한다. 마흔 여섯 번째 성공한 자는 모방하기보다 혁신한다. 마흔 일곱 번째 가난한 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자기 신뢰를 믿는다. 마흔 여덟 번째 성공한 자는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 그들은 무언가를 그만두거나 시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마흔 여덟 번째 보시면 성공한 자는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두 글자로 제가 단어를 바꿔보면 루틴입니다. 루틴. 그래서 뭔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이걸 했다가 기분이 또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일이 비위비자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꾸준히 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지 말지 심사숙고 하겠죠. 그리고 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즉흥적으로 막 했다가 조금 해보고 안되네 하고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이 나는 거죠. 49번째 가난한 자는 돈을 벌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인데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난 돈이 없네 그냥 난 돈을 못 벌어 그리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이십증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의 돈이 있든 내가 모아준 돈이 있든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뭐 때문에 안 돼 이 생각을 일단 버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되는 건 누구나 그런 이유들은 하나쯤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고 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50번째 성공한 자는 어려움과 난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그들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난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활용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니체라는 철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성공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어려움을 맞이하면 싫겠죠. 하지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하면 난 성장할 수 있겠네. 나는 한 단계 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뭔가 메커니즘을 겪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겁니다. 51번째 가난한 자는 돈과 관련해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반면에 부자는 자녀에게 돈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믿음을 전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제약을 믿음 제약을 만드는 믿음 어? 너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들은 타고나는 거야.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뭔가 났기 때문에 되는 거고 난 안 된다는 믿음을 있는지 깔아주는 거죠. 하여튼 부자들은 자녀들 어떻게 하죠?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너라고 안 될 이유가 없어. 이런 믿음을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52번째 가난한 자는 자녀에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부자는 자녀에게 부유해지는 법을 가르친다. 이게 이게 약간 조금 현실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공무원해라. 공기업가라. 좋은 직장가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들 이런 걸 권유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여튼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부유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얘야 너는 사업을 해보지 않겠니? 너 이런 것만 해보지 않겠니? 꼭 가난한 꼭 공무원 같은 꼭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한다는 거죠. 53번째 가난한 자는 자녀에게 가진 것을 만족하라고 가르친다. 부자는 자녀에게 꿈을 쫓고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편범한 자는 실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기대를 낮게 설정하는 반면 부자는 큰 목표를 설정한다. 부자들은 대부분 크게 생각합니다. 큰 목표를 가져요. 편범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버리면 실패할 것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실망하니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큼만 목표를 삼는 거죠. 내가 200만원 벌어야겠다 한 달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내가 한 달에 2천만원을 벌 거야.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이런 큰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작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큰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는다고 생각하면 200만원을 벌다 생각해보면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거나 파트타임 어디 일한거나 이런 걸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큰 목표 2억을 벌겠다. 1년에 2억을 벌겠다. 이러면 한 달에 2천만원 벌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떠올리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54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공한 자는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게 투자 같은 거에도 적용이 돼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어디서 관리느냐 멘탈 관리에서 관리느냐 멘탈 관리 지지적으로 더 알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멘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서 보통 판가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감정 감정을 잘 관리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55번째 가난한 자는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축소해 가르친다. 부자는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가르친다. 대부분 이런 거죠. 너는 돈에 생각하지 마. 돈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자녀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죠. 그리고 그럼 뭐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이런 걸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모님들끼리만 꽁꽁 앓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 중에서 너의 학원들에서 얼마가 나가는 상태야 이런 교육들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자들은 많이 공유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죠. 56번째 성공한 자는 의사소통을 잘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57번째 성공한 자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 인맥 사는 지역 외모를 통해 자부심을 얻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 뭔가 자부심을 얻을까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인맥 사는 지역 외모를 통해서 자부심을 얻을 경우에는 내가 이사를 하거나 내가 뭔가 얼굴이 뭔가 뭔가 나거나 혹은 내 인맥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자부심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58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졸업을 하면 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받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제가 대개 임원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 같은 걸로 대개 임원 출신 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만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분들은 항상 뭔가 배우십니다. 나이게 60이고 70인데도 SNS 배우시고 책이라도 한 권 쓰고 책이라도 한 권 읽고 이런 거에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직장생활은 이제 끝났고 은퇴했으니까 남은 생활은 즐겨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편모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59번째 성공한 자는 관대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움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60번째 성공한 자는 겸손한 경향이 있고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확신하지만 거만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좋아한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 영향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 부분 사실 저도 많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이루음으로써 내가 행복감을 기쁨을 느낀다? 아직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의 성공보다는 제 성공이 약간 먼저 생각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없고 저도 아직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따라가려면 아직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1번째 가난한 자는 자기 계발을 믿지 않는다. 부자는 개인의 부가 개인의 성장보다 더 빨리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능력이 뛰어난데 회사에서 200만원밖에 주지 않아. 나는 회사가 월급을 도전해 생각해.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이 200만원치기 때문에 200만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회사가 나를 저평가하거나 회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300만원짜리를 하면 당연히 300만원을 이 회사가 주든지 다른 회사가 주든지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라는 것은 내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두라는 것은 내 성장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62번째 성공한 자는 기꺼이 물살을 거슬로 헤엄친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성공한 자는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며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른쪽의 관심이 나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내 것만 집중하기에도 뭔가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보통 할 일 없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간섭을 많이 합니다. 왜? 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 거죠. 다른 사람 하는데 훈수 두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경 쓸 교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지도 없고 다른 사람의 비위나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번째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갈망 때문에 성공한 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한 선택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행로를 좌우하는 결정에 자주 직면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행로를 좌우하는 결정에 자주 직면한다. 성공한 자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반대로 가야 한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남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서 거기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은 선택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할 수도 없죠.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른 결과물이라는 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기 나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64번째 평범한 자는 변화를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성공한 자는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65번째 많은 사람이 상황에 대응하기 바쁜데 반해 성공한 자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한다. 그들은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전에 미리 행동한다. 여기서 성공한 자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리더라고 하죠. 리더.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사람. 리더. 리더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6번째 성공한 자는 삶의 규정을 맞춘다. 재정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돈이 곧 성공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재정적인 면으로만 성공한 자는 진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돈이 곧 성공을 아니다라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가져봤으니까 아는 거죠. 하지만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효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누구죠? 박나래씨가 이효리씨한테 예쁜 여자의 삶을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니까 이효리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박나래씨한테 내가 웃긴 여자의 삶을 모르듯이 내가 설명, 내가 아무리 예쁜 여자의 삶을 얘기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나래씨는 웃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효리씨가 박나래씨한테 야 웃긴 여자의 삶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박나래씨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효리씨 이해 못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가 예쁜 여자가 아닌데 내가 예쁜 여자한테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돈을 가져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돈 가져보니까 돈과 성공은 크게 상관이 없네. 성공했어도 돈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뭔가 돈과 성공 관련이 없다 설명해도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66가지 습관 총 3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66가지 습관들을 한번 쭉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고 내가 혹시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는 이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능력을 키워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인내심과 만족지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톰 콜린이 얘기합니다. 특히 만족지연의 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도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만족지연의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만족지연을 하지 못하고요. 부자들은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부의 차이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더 강하고 노력의 기쁨을 미래에 얻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콜라를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콜라를 먹은 살이 찌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당장 먹고 싶으신 콜라의 욕망을 뭔가 낮추는 거죠. 누르는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콜라 먹고 싶네. 콜라 마셔야지. 하고 콜라를 마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만족지연의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의 기쁨을 미래에 얻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고요.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투자, 사업, 돈 버는 일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 만족지연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만족지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만족지연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만족지연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비자 부채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부채가 없는 사람은 만족지연에 통달한 반면 부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채라는 건 빚이죠. 빚이 있는 사람과 빚이 없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만족지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만원을 벌어요. 200만원을 번다고 해서 모두 다 빚이 있는 건 아니고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200만원을 버는데 남들이 다 메고 다니는 명품백 하나 사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빚나서 사게 되겠죠. 이런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명품백을 메고 싶지만 지금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러가지 형편을 봤을 때는 아직 명품백을 메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중에 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누군가는 빚이 있고 누군가는 빚이 없잖아요.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만족지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족지연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돈 관련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목표를 쭉 써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만원 조축한다. 혹은 1년에 천만원 모은다. 이런 식으로 돈 관련된 목표들을 쭉 써가지고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에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 사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싶은 것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 다른 전략을 덧붙여 설명드리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50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나이대라면 어떻게 돈을 관리하시겠어요? 이 가방을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족을 지원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톰콜링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신 나이로 돌아간다면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속일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나쁜 조언을 할 일은 없겠죠? 순수하게 물어보면 당연히 순수하게 답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만족지원과 관련된 연구, 실험,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1972년에 어린이의 만족지원 능력을 시험하는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이었냐? 마시멜로우 이야기 하시죠? 그 마시멜로우 실험입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한 개를 먹거나 마시멜로우 당장 한 개를 먹거나 아니면 15분을 기다리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그래서 15분 후에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줍니다. 아이들마다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연구자들이 이 아이를 단순하게 그 실험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30년 동안 쭉 따라간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결과 두 번째 마시멜로우 실험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는 만족을 지연시키고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뭐 뒤돌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마시멜로우를 보일 수 없도록 눈을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마시멜로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책상을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이런 만족지연을 하기 위한 내가 지금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막 쓴 아이들이 결국엔 15분을 버티고 마시멜로우를 두 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면백한 것은 30%의 어린이는 운 좋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자제력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떻게 만족지연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마시멜로우 실험을 반복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신뢰를 잃는 경험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스티커를 하나 주고 나중에 그것보다 큰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만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이렇게 주기로 해놓고 안져버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지연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만족을 즉각적으로 선택하는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지연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신뢰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만족지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만족을 지연시키면 더 큰 보상이 올 거라는 그 신뢰를 소중히 하고 그 신뢰를 지켜나갔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만족지연 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볍게 하고 쉽게 얻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뭐야 이거 약속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네 나 이거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이거 만족시켜야겠다 충족시켜야겠다 욕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지연 능력을 자꾸 이제 오히려 줄여들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즉각적 만족을 쫓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자와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작은 보상을 미루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족지연 능력 이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키워서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뭔가 쉽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신을 단련시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뭔가 이것을 해서 바로 뭔가 결과를 얻으려는 이런 마음 이런 기대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신을 단련시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나가야 한다. 거의 모든 영역의 성공은 더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 그보다 쉬운 일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참는 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들과 기술들과 이 능력들을 키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당장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지 지점이 풀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점점 실패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것은 더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보다 쉬운 것을 참는 일이다. 참는 것이다.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런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은 뭐였죠? 바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같이 지금 직가적인 만족을 키우시기 보다는 아니 직가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내가 지금 단점 눈앞에 작은 이익에 뭔가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큰 이익 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시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미디어의 영향이든 아니면은 직접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든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톰 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생각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정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세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뇌된 것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운이 좋고 가난한 사람은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자들은 다 운 좋은 사람들 아니야? 나는 그런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맞아요. 부자들은 운이 좋은 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다거나 나는 운이 나빠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은 난 운이 나빴어 나는 뭐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됐어 이렇게 뭔가 내가 불가능력적인 뭔가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걸 주로 얘기해요. 뭐 거기까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운이 정말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운은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지 않았더라면은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다 운이 좋았느냐 이것만 얘기할게요. 운이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건 뭐냐 운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종류 운의 네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행운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 없는 불행 세 번째는 기회의 운 그리고 네 번째는 해로운 운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없는 행운 이런 거예요. 복권 당첨 같은 거예요. 복권 당첨이라든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기 뭐 할아버지 남긴 땅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 없는 행운 내 통제 밖에 있는 행운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굴러들어온 복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유 없는 행운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 없는 불행입니다. 아까 이유 없는 행운이 있었으면 이유 없는 불행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벼락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대에 암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린 게 내 잘못인가요? 우리가 아픈 환자분들 병원에 가면 많지만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 병에 걸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내 불가항적인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벼락 맞는 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운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불행들도 우리 삶에 있더라. 돌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산사태로 집 매몰되거나 뭐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이런 것도 뭐 산불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뭐 큰 잘못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제 밖에서 있는 내 통제 밖에 있는 불행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행운이 있었으면 불행도 있다. 세 번째는 기회의 운입니다. 좋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는 행운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행운을 오랫동안 만듭니다. 오게끔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하면은 이 기회의 운이란 것은 좋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는 행운이기 때문에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행운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의 운 네 번째 해로운입니다. 해로운 운 해로운은 기회의 운과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된 개미인 거죠. 이거는 나쁜 습관이 만든 운입니다. 나쁜 습관이 만든 운 내가 나쁜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악운들 불행들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시키려면은 올바른 종류의 운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의 행동을 가지고 노력해서 기회의 운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고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다면은 이거는 나쁜 운을 끌어당기니까 이것은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 거죠. 부자들은 이 좋은 습관의 운 기회의 운을 계속 끌어당겨서 부를 추적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은퇴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백만장자 건물주를 만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50대 60대 되신 것 같아요. 50대 60대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나이에 10억 가진 사람 뭐 왜 없겠냐 누구나 노력했으면 10억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사례를 보면은 그 10억을 못 가져있다. 그럼 그 친구는 왜 못 가졌냐 아내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원비 수술비로 다 쓰니까 열심히 살았더라도 내가 모은 돈이 없다. 그 친구는 모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래서 운이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를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어떤 이상한 운전자가 저를 갑자기 박을 수도 있겠죠? 뭐 무슨 일을 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불가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불가능적인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건 기회의 운이겠죠? 기회의 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운을 불러오는 행운들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들이 나한테 이로운 건가? 그러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롭다는 결론이 나오면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시면 그 행동과 습관을 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통념 부자는 많은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재벌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부자가 되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라는 얘기도 나오고 부모님이 잘 살아야 자식도 잘 산다. 이런 식의 부의 대물림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따르면 2013년 한 조사에 따르면 고액의 순자산을 지닌 미국의 67%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는 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92%는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거는 극히 소수다. 대부분은 자수성가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통념 세 번째 잘못된 통념 부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게으르게 살고 건물주가 되면 게으르게 살고 늦게 일어나고 앉아서 그냥 누워서 돈 버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건물주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건물주분 그분 인터뷰했을 때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건물관리인이라고 생각한다. 내 사람을 들여다보면 실제 경비원 건물관리인의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들 내가 주워야 되고 누가 내 집 앞에 토하면 그거 내가 쓸어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하는 업체들 사람들 써가지고 맡겨도 그런 뭐 담배꽁차 하나 트위린 거 그런 거 그런 사소한 건 잘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건물에 대해서 손이 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건물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삶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건물관리인 경비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뭐 편안하게 돈이 많으니까 놀고 먹고 게으르고 살 것 같지만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고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를 추척하실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죠? 부의 대물림 부를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는 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사가 있어요.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비해서 5배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월압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일에서 타고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월압에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대개 임원분들 만나서 인터뷰해보거든요. 그분들께 물어봐요. 제가 임원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가정이 없었어요. 진짜 회사에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회사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정말 회사일이 내일이고 가정보다 회사 먼저 셔서 결국 임원이 되셨더라고요. 결국 부자들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내가 뭐 게으르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여기 이 책에 따르면 실질적인 통계에 따라서도 부유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비해서도 다섯 배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동관이 다르기도 한데요. 부자들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일이란 것은 곧 놀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뭔가 사회적 정의로서의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동이라는 거 하지만 그 일이 이미 놀이가 돼버린 그 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그 일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그 일을 정말 놀이처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뭐 16시간, 19시간, 20시간을 하루에 그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강도라든지 일의 양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배 많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뭐냐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기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일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6시간만 일할래.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근데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6시간만 한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12시간, 14시간 돈 안 줘도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분야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잘못된 통역 부자는 더 똑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부자의 임명록을 보면 그들 중 50%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벌과 그 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합벌과 경제적 그 부의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 같은 일부 부자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가 나와야지 부자가 된다?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꼭 합벌과 부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가 합벌이 부족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와 합벌을 연결시키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에 대한 잘못된 통역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통역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좀 새롭게 데이터적으로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신 것도 있었을 텐데요. 부자에 대한 잘못된 통역을 바로잡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파악해서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카피를 하면 그 부자들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70% 그 정도의 부를 형성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5년 350명을 인터뷰한 뒤에 찾아낸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자 강연가이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톰 콜리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5년 동안 350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144개의 질문을 20개의 카테고리에 분류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봅니다. 총 기간이 5년 걸렸고 5만 1,984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인터뷰한 뒤에 이 조사 뒤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350명을 인터뷰한 뒤에 톰 콜리가 정리해서 찾아낸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특징 첫 번째 열정 에너지가 넘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주요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주요 목적을 찾는다면 그 열정 에너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이 열정 에너지는 의지력 에너지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 에너지가 있으면 하루에 14시간도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발적 집중을 한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특정한 유형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을 자발적 집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몰입하기입니다. 몰입하기. 몰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이제 자발적 집중이라고 이 책의 저자 톰 콜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발적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분리할 수 있다. 자수성강한 백만전자들은 꿈을 추구하는 동시에 직장도 다니고 또는 사업도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분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주소득원을 위한 시간을 분리해놓고 기본소득을 벌기 위해서 평균 이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다양한 일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소득이 나오는 것 그 시간을 분리해놓고 다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게 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해낼 때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내심이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자의 80%는 50세 이후에 되었고 52%는 56세 이후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의 부를 형성하는 시간을 쭉 보면 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인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관리의 대가다. 그들은 위험을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감수한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다 계산을 한 뒤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면 충분히 감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공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즉흥적인 뭔가 위험이나 우연에 대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한다. 부자의 81%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습관을 길렸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요.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으시고 가급적 말을 줄여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이 말 저 말 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부자들은 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한 능력이 있었고 그 습관을 길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숙제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숙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책을 읽고요. 또 배운다는 거죠. 그들은 학습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팀을 만든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든 팀어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팀을 꾸린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헌신할 추종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내가 혼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팀원의 소중함을 알고 팀원과 함께할 때 내가 정말 그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고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나 혼자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비전과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추종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실수를 통해 배운다. 실수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실수를 그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뭔가 피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아 실수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됐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라는 것을 무조건 피하고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기고 무엇을 이렇게 되는지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을 찾으신다면 성공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열 번째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여는 것이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한 번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고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완전히 파산하거나 죽을 때까지 목표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는 그 일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무조건 다 성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걸 포기하고 맙니다. 시간이 없어. 나 너무 바빠. 나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각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것을 포기하게끔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은 실패하고 마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의 성공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거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에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열두 번째 건강을 유지한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들은 매일 운동하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며 패스트푸드 점을 피한다. 건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억만금이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성공을 추가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세 번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습관을 길렀다라는 거죠. 그들은 미신을 믿지 않고요. 성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부딪힘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두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열 네 번째 끈기가 있다. 줄리 크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경마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경마에서 총 3704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기수로서 최초로 미국 경마명예의정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토가 무엇이었냐 계속 경기에 참가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끈기가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톰클린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족 문제를 겪는다는 겁니다. 꿈을 추구하느라 모든 시간이 쏟아 부으며 전념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있어 여러분들의 존재는 사라진다는 거죠. 자녀가 일탈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하고 만나지만 그분들 중에서 대기업 입원까지 하셔서 정말 올인 하셔가지고 입원까지 하신 거죠. 그분들에게 들어보면 정말 회사에 올인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조금은 소홀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임원이라는 별을 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기업에 직장에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정 내에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뭔가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플러스만한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소홀하게 되시면 그 가족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문제는 여러분들 꼭 소중하게 다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팀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같은 팀에서 중요한 사람이 목표를 중단하기 때문에 같이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뭔가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어떤 사정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만해.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하고 그만두면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쭉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뒀네. 나도 그만둘 수밖에 없지.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은 되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팀의 구성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하려는 그 노력과 의지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왜 그만두는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함으로써 함께 할 때 결국 승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그만두었을 때 어? 그래 너 그만둬. 나도 그만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점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나랑 계속 할 수는 없겠니?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팀의 구성원들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열정이 없다.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왜 그 이유 Y죠. Y가 중요하지 않거나 인생의 주요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때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건강 문제를 겪는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의 저자 톰 콜린은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하지만 매일같이 유튜브를 영상 3개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건강하지 않아봐요. 매일 3개씩 올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는 거죠. 3개씩 못 올리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낮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건강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건강이라는 게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고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두려워한다. 두려움에 굴복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전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파산에 대한 두려움 채무에 대한 두려움 가정불화에 대한 두려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여러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든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그것을 포기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년 350명을 인터뷰한 뒤 찾아낸 성공의 비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50명을 인터뷰한 결과 아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뭔가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가 좀 와닿았는데요. 두려움이나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다이어트 다이어트라든지 해야 할 공부 자격증을 따는 공부라든지 학교 공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미루기 때문에 잘 안되고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톰콜리가 우리에게 미루는 태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도구 이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미루는 그 습관 미루는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섯 가지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입니다. 첫 번째 도구 해야 할 일 리스트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일의 완수를 위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매일 해야 할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관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월간 및 연간 목표 장기 목표 이런 뭔가 일상 업무 이런 목표와 관련된 일상 업무들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관련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무소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계약할 사람들을 찾거나 계약한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영업과 관련된 전화를 하루에 10권씩 돌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간 목표 또 더 나아가서 월간 목표 연간 목표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들이 목표 관련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관련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관리 업무나 고객 업무 일상적인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일은 고정된 일상 업무일 때도 있으며 매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목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뭔가 간접적으로 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와 관련 없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무소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찾거나 혹은 계약할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열 건의 전화를 돌리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를 관련된 일인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무소 청소하기라든지 공인중개사무소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목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업무 고객 업무 일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목표와 관련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목표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들로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짜셔야 되는 건데 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꼭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성하고 있는데 이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처음에는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면 이 해야 할 일 리스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잘 일이 없고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외웠어요. 오늘 이것만 봅니다. 오늘 책 한 권 읽기 오늘 주어진 글 쓰기 이렇게 한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굳이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성을 못 느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까먹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놓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 습관을 들으시면 내가 일을 빠트리지 않을 뿐더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에 맞춰서 리스트에 써있는 것 위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할 일은 이거구나 딱 인식이 되고 그 일들을 딱딱딱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루는 습관이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일 할 일 다섯 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해야 할 일 리스트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완수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일은 혹 본업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공인중개사무소 예를 들었죠. 내가 공인중개사로서는 이게 본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 하면 뭔가 매일 글 다섯 개씩 쓰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내 본업과 관련이 있지 않지만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앞서 해야 할 일 일종의 투두 리스트에 반드시 적어서 그것들을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본업에 열정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룰 기회가 없습니다. 꿈과 내 본업이 일치한다면 너무나 좋지만 꿈과 본업이 보통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업과 관련되지 않은 꿈 꿈을 세번째 임의로 데드라인을 설정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일의 완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제3자에게 말하면 그 일에 대한 긴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해야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와 한 약속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이걸 해야 돼 이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지 이 사람에게 한 말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압박감이 되면서 그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번째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입니다.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일을 완수하도록 압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정한 일을 완수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이것을 안 지키면 너 그거 하기로 했잖아. 너 그거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너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진심어린 충고와 진심어린 충원을 해주는 친구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려다가도 스스로 안 하려다가도 그 친구 얼굴을 봐서라도 그 친구에게 한 얘기를 지키려는 그 마음에서라도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세운 목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톰콜링을 이렇게 표현했죠.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책임감을 주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미루는 것을 멈추도록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당장 하라는 화건입니다. 화건 당장 하라는 화건 잔소리는 듣기 싫죠. 하지만 그 잔소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자꾸 하라는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정말 이게 하기 싫은데 엄마가 선생님이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 그러면 내가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 하라는 화건은 그런 일종의 셀프 잔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잔소리라는 것은 듣기 싫어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잔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셀프로 하라는 거죠. 그 셀프 잔소리 중 하나가 당장 하라. 너 당장 해. 너 당장 해야지 왜 안 해. 이 잔소리를 나한테 하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되더라. 그러면 미루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루는 습관을 막아주는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매일 할 일 다섯 가지를 설정하라고 했죠. 이 매일 할 일 다섯 가지는 내 번호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번호가 관련된 내 꿈과 관련된 내 목포와 관련된 그런 일을 다섯 가지를 꼭 해야 할 일 리스트에 포함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해야 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다. 이 생각 때문에 더 미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하게 충고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게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책임감을 더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장하라는 화건 당장하라는 화건은 잔소리였죠. 잔소리 셀프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데 물론 듣기는 싫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한테 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아 정말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지만 결국엔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미루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톰콜리가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버리도록 도와주는 다섯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100% 실패하는 다섯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100% 실패하는 다섯 가지 생각들 첫 번째 피해자 사고 방식입니다. 피해자 사고 방식 성공하지 못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힘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부의 양극화를 지속시키고 싶어하는 부자들 정부 정책 경제 상황 학교가 형편없다든지 불우한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을 대가면서 자신이 가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나랑은 관련 없는 이미 불가학력적인 그런 엄춘한 힘에 의해서 자신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해자 사고 방식입니다. 내 통제력 밖에 있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편협한 사고 방식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사고가 편협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 이걸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한 번은 다시 한 번 내 생각이 틀렸는지 한 번 재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여지들 가능성들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이 맞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고 너네는 무조건 틀렸어.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너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런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백만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 새로운 생각과 지식 사고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사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 식도 있지만 그들은 늘 배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배우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있다. 사고 방식이. 지금은 편협할지 몰라도 항상 이 사고 방식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번째 사상적 제약입니다. 성공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상들을 고수해요. 그 생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내 사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부자는 나쁘다. 돈은 악의 뿌리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죠. 나는 이 명문대학교를 못 나왔어.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명문대학을 못 갔으니까. 부자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상적 제약을 갖고 있더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빠르게 벗어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지적인 제약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어 자신이 가난하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천재가 될 잠재력이 있고 우린 모두 천재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잠재적 천재들입니다. 그 타고난 천재 유전자들을 아직 발현시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학교 성적순을 보고서 꼴등하니까 나 머리다 나빠 라고 생각하는 거 많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학교 성적에 의한 순서일 뿐인 거예요. 내가 타고난 재능이나 내가 타고난 천재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열 매개기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늘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을 위해서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잘 살 수가 없어 부자가 되긴 힘들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인 제약에 갇히면 안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즉각적 만족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 해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복권을 사고 스포츠 도박을 하고 은퇴자금으로 쓸 돈을 카지노 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먼 미래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안 나온다든지 단기적으로 뭔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꼭 해야 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즉각적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즉각적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각적 만족보다는 장기적이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이 않는다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생각들이 결국에 실패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섯 가지 생각들이 사라져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 열정 에너지 행복감 균형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몰아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생각들을 몰아내고 이런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고 좋은 생각들을 내게 담율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좋은 감사함 이라는 것은 납천적 긍정적인 사고로 가는 입구 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 확언 내 정신 여러분들의 정신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뻔한 얘기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늘 매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리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돈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 빠졌어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무기력 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당장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그래서 밥을 긁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기력 하게 살아도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밥은 먹는 구나. 그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지가 내 신체가 멀쩡하구나 내 건강하구나 이런 것들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우크라이나만 보셔도 그래요. 우크라이네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당장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아다니고 적들이 와서 저한테 총을 겨누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자를 생각하고 유튜브를 보고 연예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린 너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서 낯선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확장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긍정화건이 여러분들의 정신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 제 정신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 긍정화건이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공인에게 사다. 나는 절도에 있는 삶을 산다.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다 긍정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는 20대 젊은 사람이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 나는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 나는 큰 집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긍정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화건이 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혹은 목표 위시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긍정화건이 날마다 외치시는 겁니다.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꼭 해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나는 신방 유튜버가 될 것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외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정말 현실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외치시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습관 가난한 습관 책을 가지고 100% 실패한 5가지 생각들 그리고 이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좋은 생각들을 내 곳에 만들 수 있는지 얘기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습관 가난한 습관 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일을 하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톰 콜리라는 분은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고요.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쫓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일 중독자라는 꼬리표가 달리지만 사실 그들은 힘들게 일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것 갖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 톰 콜리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는 일을 했다. 왜?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좋아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딱 그 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6시간 8시간 10시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 모습이 일 중독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에게는 그게 전혀 일 중독이 아니고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들에게 일은 놀이이면서 즐거움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고요. 일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열정과 활력이 넘치게 되죠. 열정을 몰입하려는 열정은 몰입하려는 열망을 만들고요. 그 열망 그리고 열정이 그들을 진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라도 기어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열정이 있는 그들은 실수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배우면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일이라는 생각이 없고 놀이라고 생각하고 놀이다 보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너무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8시간 10시간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제3자 타인의 눈에는 저 사람의 일중독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은 전혀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중독자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 분야를 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서 시작한 일을 1시간, 2시간, 12시간, 20시간 계속 남들보다 몇 배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들은 부자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직업에 따라 옴서리를 칩니다. 아 나는 이 일 정말 하기 싫어 아 오늘도 이래야 되네 아 나는 차라리 교통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왜 일을 하기 싫냐 애초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을 겨우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아주 적은 시간만 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전문가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목표와 꿈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목표와 꿈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자란 수는 없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주말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지만 그 분야에서 숙련가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일을 최소한 아주 조금의 시간만 하고 싶겠죠.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꿈을 위한 행동을 꾸준하게 하면 열정 에너지가 의지력 에너지를 대체하게 됩니다. 열정 에너지만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 일을 선택해서 하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외에 시간을 투자하면 마침내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지식과 기술로 대부분의 돈을 벌죠. 전문 지식은 수입을 늘려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해줍니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버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요. 부는 점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인생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24시간 내내 차지하고 있다. 나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아내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는 거 없는 거 되겠죠. 그렇다면 열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열정은 끈기를 만들고요. 열정은 게으른 사람을 일 중독자로 둔갑시킵니다. 열정은 창의성을 풀어넣고요. 열정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정은 산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은 길을 순탄한 포장도로로 바꿔놓습니다. 이 열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집중인 자발적 집중을 이끌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힘을 주죠. 또 열정은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요. 열정은 극도의 의지적을 만들어내줍니다. 성공의 도미노에서 열정은 첫 번째 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도미노를 촉발시키고요. 열정은 교육보다 강력하고요. 열정은 근면함 보다도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지능보다 강력하고요. 열정은 기술과 오랜 숙련도 보다도 더 강력하다. 열정이 없는 사람도 살면서 없게 되는 이점이 있겠지만 열정은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하다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든 근면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숙련도가 높든 간에 결과적으로 긴 시간 시간을 좀 길게 늘려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배운 사람 영문대를 졸업한 사람 근면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오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 콜린은 열정이 성공의 첫 번째 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열정이 없어도 못 산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 과 비교했을 때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경쟁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수준이 어떻든 무슨 상황이 쳐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열정이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를 앞지르게 된다.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성공의 기폭제다. 열정은 모든 장애물과 실패, 실수를 극복하게 해주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사실 절대 그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 열정이 있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열정이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열정이 있는 일을 찾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무조건 해야지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느 일에 열정을 느끼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분만 찾으시면 성공의 한 80-90%는 이미 이루신 거다. 대부분은 그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열정이 있는 일을 찾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열정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닙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열정이 있는 일을 해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정도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남들보다 더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면 내가 어느 쪽에 열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바로 톰 콜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시작이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 일을 찾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일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 동안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아니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톰 콜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열정 있는 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라는 책을 가지고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대체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을까요?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끈기랑 최고의 성공 최대의 부랑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끈기가 있다는 것 일단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끈기가 있다는 것은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또는 죽거나 병들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꿈을 쫓습니다. 즉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내가 어떤 꿈을 꾸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하고요. 건강에도 하고 기분이 나빠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는 겁니다. 파산이나 이혼 등 큰 일이 있더라도 그 꿈 자신의 꿈을 쫓습니다. 이 끈기라는 것은 결국 좋든 싫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날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뭐 기분이 좋든 싫든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는 거죠.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것을 끈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의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을 쫓는 과정에서 일이 뜻대로 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누가 밥을 사주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운동 좀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꿈을 쫓을 때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혹은 상황들이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그런 날에는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차죠.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어쩌면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끈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이 협조를 안 해주고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차더라도 끈질기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끈기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실패해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이 다릅니다. 교훈을 얻는 경험 이상으로 그 실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 전체의 실패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낙담을 하고요. 어떤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좋은 교훈을 얻었네. 내가 이번 실수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배움의 계기였다. 끈기는 충격적인 실패에 이따 일어나 고통을 겪고도 계속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거. 그게 끈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톰클린을 얘기합니다. 진짜 실패는 바로 포기하는 것이다.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끈기가 있으면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계속 전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꿈을 추구하다 보면 거절과 무시를 당하게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강남에 빌딩을 살 거예요. 이러면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친구들이 야 무슨 너가 강남에 빌딩을 사냐. 너네 뭐 부모님이 부자야.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린다든가 아니면 놀리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받아들이죠.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죠. 그 과정에서 수도 없는 거절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성공의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성공의 과정들이다. 거절과 무시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 그냥 다음에 얘기합시다. 말하면서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꿈을 이야기할 때 혹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의도해도 의도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뭔가 조금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것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으면 산만한 생각 때문에 초점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꿈이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끈덕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에 뭘 하려고 하지 않죠. 이 산만한 생각이라는 게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 주위를 흐트러지는 일 생각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합니다. 끈기가 있으면 또 어떤 공포도 우리의 질주를 막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공포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7급이든 고시 공부든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죠. 제 친구만 보더라도 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장 큰 적이 뭐냐 결국 제 친구는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만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오는 동안 이 시험에 매달렸는데 결과적으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이런 공포감 때문에 지뢰 겁먹고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자꾸 그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불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즉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공무원 못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항상 이제 그 과거에 그 친구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런 이런 아이였으니까 이런 이런 친구였으니까 너는 공무원이 무조건 합격할 거야. 공무원이 안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3년이까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습관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불안이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끝까지 쫓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꿈을 끝까지 쫓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공포와 의심 앞에서 아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 시간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공포와 의심 앞에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꿈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교육도 많이 못 받았잖아. 나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잖아. 나는 부지런하지도 않아. 나는 성실하지도 않아. 나는 이런 걸 이런 성공을 쫓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을 거야. 난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강력한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쪽에서만 자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잘못된 믿음을 자꾸 진짜 현실이냐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나를 진실시켜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꿈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추구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실패자가 되는 거죠.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빛나는 물건 중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빛나는 물건 중후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빛나는 물건 중후군이냐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에서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선을 끄는 다른 일에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A라는 것에 막 관심을 갖다가 금방 A라는 그것에 관심이 식어가지고 또 B를 하고 B를 막 하다가도 또 B에 금방 관심이 식어가지고 C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일에서 끈덕지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금 회복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접고 조금 회복이 안 된다 싶으면 나랑 안 맞아 이러고 접고 이런 경우가 제 친구 중에 많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빛나는 물건 중후군이라고 이 책의 저자 톰클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일에 접근하는 거예요. 좀 회복이 안 되면 접는 거죠. 좀 해봤는데 안 되네? 이건 내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죠? 이 일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 일이 될 때까지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이 될 때까지 실제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쫓습니다. 그동안 일이 성과가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다양한 이유들로 그 목표 그 꿈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톰클린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끈질기게 계속 도전하는 한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톰클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면 최대의 불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요 끈질기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매일같이 끈덕지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최대의 불을 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꿈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 꿈이 얼마나 크든 그 꿈이 지금이 현실과 얼마나 멀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룰 수도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정말 난 이루어냈어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고 믿으시는 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일을 계속 시도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그 꿈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표를 향해서 10만 유튜버를 향해서 끈덕지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고 정말 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군가 정말 제 이런 목표와 도전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네 이 톰 콜리라는 분이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 어째서 빈곤은 대물림 될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아시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르신다면은 아마 내가 만약에 빈곤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계속 빈곤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서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빈곤이 대물림 되는 상황이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가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 무슨 믿음이 뭐 그런 거냐 뭐 시크릿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믿음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믿으신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어리석어라고 믿으신다면은 그것이 옳게 됩니다. 또한 삶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믿으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고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고요. 삶이 지옥이다. 그렇게 믿으시면은 그 삶이 지옥이다라는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각자는 사실 부모와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특정한 믿음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하고 혹은 환경, 친구, 선생님 이런 다양한, 내게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특정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럼 그 믿음 중 수많은 믿음 중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러니까 나도 가난할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믿음들도 다 이런 특정 믿음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전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옳고 진리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은 가난한 게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로 살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믿음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사고 방식에 대해 마음이 다치면 삶이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부정적이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이 내부에 꽉 찼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안 하게 될 거고 내가 부자가 돼 있으면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다치면 삶이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편협한 사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린 사고 편견 없는 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대선선 몇대로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삼성 이건희가의 이재용가의 버금가는 재벌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 예로 김범수 카카오의 김범수 레이버 이해진 다 삼성의 직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와서 자기 사업에서 된 거잖아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가능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사고 방식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뭔가 할 때 그것에 제약을 거는 부정적인 믿음을 모두 없애고 생각을 확장해 나갑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회가 오고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어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믿음이 그 찰나에 딱 들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막죠. 성공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정지신호 같아서 그들이 꿈꾸는 추구하는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상기시키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실천이나 도전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안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는 믿음은 공부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습관을 만듭니다. 왜? 나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경청도 하지 않고 집중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되겠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는 믿음은 과식하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는 습관을 만듭니다. 어차피 과식해도 살이 찌고 과식 안 해도 살이 찌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고 나는 살을 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뭔가 행동이나 이런 뭐 내 실천 하고자 하는 것들 꿈 이런 것들에 제약을 거는 거예요. 결국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는 믿음이 운동하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들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같은 내부 소리나 부모, 교사, 친구, 가족 등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외부 소리가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될 때 믿음이 형성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 혹은 멘토라는 분들 혹은 부모님 혹은 가족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특정 믿음을 심는 거죠. 제가 당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대학만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이제 인생이 펼쳐진다. 감쪽같이 속았죠. 정말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10대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속았습니다. 대학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 아무런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거죠. 두 번째 믿음이 형성되는 방법. 어떤 사건이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나 강력한 긍정적 감정을 낳으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사업해서 쫄탕 망했어. 이러면 사업은 절대 안 되라는 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습득이 되죠. 어떤 사람이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이 주식으로 전산사 날렸다. 이러면 주식은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들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봤는데 내가 긍정적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나쁜 부정적인 뭔가 내가 뭔가 하려야 막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어서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인생 초기에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통클린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면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실패하면 실패하지 말라고 그러고 실수하면 혼대고 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성공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통클린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즉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실수와 실패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 A라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럼 B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B라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이제 C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수와 실패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성공 길잡이가 돼주는 거지 절대 실수와 실패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뭔가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일 동안 이 전략을 실천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톰콜링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당신의 사망기사를 작성하라. 소망과 꿈 리스트를 만들어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라. 성공 일지를 만들라.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학원을 만들라. 비전보드를 만들라. 아침에 한 번씩 명상하라.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승공일지 만들고 비전보드 만들고 목표 달성을 하루 학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아주 좋은 도구고 아주 좋은 행동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뭐가 대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없애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믿음들을 긍정적인 생각 감정 믿음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 30일 동안 이런 것들을 해봐라.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당신의 사망기사를 작성하라. 소망과 꿈 리스트를 만들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라. 성공일지를 만들라.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학원을 만들라. 미정본리를 만들라. 아침앞이 명상하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들이 대체할 것이다. 라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속는 삶 치고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것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부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꼭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습관 가난한 습관 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요.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좋은 목표란 게 무엇이고 나쁜 목표란 게 무엇이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기준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톰 콜리는 이야기합니다. 톰 콜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좋은 목표만 설정하고 나쁜 목표는 멀리하겠다. 나는 좋은 목표만 설정하고 나쁜 목표는 멀리하겠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 목표인 줄 알고 나쁜 목표를 좋은 목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를 하면 보통 거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자기개발서에서 다 목표를 세우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목표가 좋은 건지 어떤 목표가 나쁜 건지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톰 콜리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표와 나쁨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좋은 목표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인생에서 귀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것들은 나쁜 목표가 됩니다. 좋은 목표는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목표는 개인의 성장을 돕고 행동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 좋은 목표다. 이런 목표들은 개인의 성장을 돕고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좋은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혹은 저를 A 지점에서 B 지점을 옮겨주는데요. 여기서 A와 B는 B 지점은 지금보다 나은 상태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조건 이런 쪽으로 나를 옮겨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목표가 됩니다. 이를테면 더 높은 수입이나 더 나은 직장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교육시스템 등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가 되는 거죠. 체중감량 역시 좋은 목표가 됩니다. 체중감량 다이어트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만약에 10kg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이 10kg을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좋은 목표 이 10kg을 감량하겠다는 체중감량이라는 좋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내 삶이 운동을 하는 삶으로 바뀐 거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생기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런 목표들이 좋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의 결과 건강해지고 또한 음주를 자제하고 비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삶을 더 이롭게 만들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목표들이 좋은 목표 좋은 목표가 됩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칭찬을 듣게 되고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성취감으로 알려진 지속적 행복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표는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 10kg을 감량해야지 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게 10kg을 감량하려면 어떻게 되지?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럼 더 좋은 라이프스타일이 내 습관으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음주를 자제하고 금연하고 건강에 대한 그런 유의점 생각들이 더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고 좋은 목표가 가져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게 확실히 좋은 목표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좋은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문가 되기 부업 시작하기 외모 향상시키기 강연가 되기 작가 되기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들이 얘다. 라고 톰콜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표는 딱 들어보면은 아 이거 좋은 거 맞네 일로완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목표를 좀 더 들으시면 아마 느낌이 도우실 거예요. 그럼 나쁜 목표는 대체 무엇이냐? 나쁜 목표라는 것은 달성됐을 때 단기적으로만 행복할 뿐 장기적 유익을 주지 않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페라리를 소유하겠다라는 목표 이건 톰콜리가 직접 뜬 예인데요. 그러니까 어? 뭐야 달성됐을 때 단기적으로 행복할 뿐 장기적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거랑 페라리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톰콜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냥 페라리를 가지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혹은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 주식 부동산 도박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많은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라는 편을 얻기 위해서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페라리가 만약에 저는 잘 모릅니다.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이 넘는 차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든다 했을 때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더 그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 나쁜 일인 거냐 그게 나쁜 목표냐 라고 되물으실 수 있죠.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건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통클린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무제냐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위험을 져가면서 번 돈을 페라리에 쓰는 것 페라리를 사는데 쓰는 것이 잘못된 목표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 나 페라리를 살 거야 그래서 페라리 살려면 뭐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니까 뭐 더 많이 일하고 더 뭐 리스크를 좀 많이 지는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불을 불려 나갈 거야 이런 것은 뭐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뭐냐 나쁜 것은 페라리인 거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투자해서 번 돈을 페라리를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으로수록 그 행복도의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구입해 기쁨이 생기더라도 그런 기쁨은 단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를 막 안 가졌을 때는 이것만 가지면 온 세상 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가 다 나를 위해 깔린 도로 같고 남들이 날 보는 시선이 너무 좋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 행복도가 그 행복이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아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쁜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목표의 예들은 뭐가 있느냐 복권 당첨되기 비싼 집 구입하기 호화로운 보트 구입하기 색다른 휴가 즐기기 경쟁자 무너뜨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유익은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좋은 목표냐 나쁜 목표냐가 결정되는 거죠. 목표가 달성되면 장기적인 유익이 온다. 이러면 이제 좋은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달성이 장기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 제 삶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목표라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의 차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인 행복과 장기적인 성공을 주지 않는 목표에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성공이 가져다주지 않는 목표의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유익 단기적인 행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가진 돈 시간 자원을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기적 행복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 콜리의 오늘 이야기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라. 여러분들의 세운 목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좋은 목표인 나쁜 목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이어트를 제가 예로 설명드렸죠.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목표인 거죠. 선순환을 만들어주니까 그 선순환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죠? 내 행복도는 점점 증가하고요. 내 삶은 점점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목표들을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우고 열 개 세우고 스무 개 세우고 서른 개 세우고 그 중에서 한 개가 달성되고 두 개가 달성되고 다섯 개가 달성하고 열섭 개가 달성되고 열 개가 달성됐을 때 점점 내 장기적인 행복이 늘어나게 되니까 내 삶은 점점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쁜 폐를 세웠다. 행복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계적입니다. 페라리 샀어요. 페라리 샀는데 갑자기 한 6개월 3개월 정도 탔더니 더 이상 사람들 날 새롭게 보지도 않고 또 신형 페라리가 나오게 되죠. 신형 페라리를 또 사기 위해서 또 막대한 시간과 돈과 리스크를 적가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자본을 거기에 투입하고 그건 또 6개월 한 3개월 또 행복하고 또 신형 페라리가 또 나오고 이 반복된 삶은 결코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다라고 톰콜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좋은 목표 나쁜 목표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가 생각한 목표들이 이게 좋은 목표 나쁜 목표냐 한번 구분해보시고 나쁜 목표라면 그 목표를 바꾸시고 좋은 목표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원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이 톰콜리가 말하는 부자,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되게 발견된 세 가지 특징은 과연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 감수자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 감수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위험을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위험을 피하죠. 실제로 부모님이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도 위험한 짓을 왜 해? 위험은 피해야 된다고 알게 모르게 교육받았고 주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위험을 피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요. 도박군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도박군들이 감수하는 위험이란 대체 뭐죠? 이런 거죠.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 숫자 2가 나오면 너에게 두 배의 상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정말 불확실한 불확실하고 정말 운적인 요소에 완전히 맡겨진 그런 것에 베팅을 하고 승부순을 띄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도박군들이 말하는 도박군들이 감수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위험을 감수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은 바로 계산된 위험입니다. 계산된 위험.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된 위험이에요. 위험이 수반된 계획을 추진할 때 이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변수들을 조사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 안전할까?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몇 퍼센트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변수들을 조사한 뒤에 내가 이것을 감수할 수 있으면 위험의 크기를 감수할 수 있으면 기꺼이 베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도저히 계산도 어렵고 위험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다 이러면 베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산된 위험만을 감수한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카지노, 도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뭐 운에 맡기는 거 아니야? 하고 쑥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운에 의해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도 감수하지 않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은 성공한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과 다른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는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 집중과 끈기, 인내 이 세 가지는 성공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집중과 끈기, 인내 중에서 톰클린은 특히 인내와 스틱하기 가장 어려운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요.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이 일어지진 않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배고프자가 됐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성공에는 이 과정이 우상형을 쭉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좋고 오늘 좋고 내일도 좋고 이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하다가도 꼬꾸라지는 때가 있고 다시 또 반대에서 올라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공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삶이 뭐 내가 어떤 걸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고 이런 날이 많나요? 대부분은 그냥 실패하는 날들이 많죠. 안 되다가 어쩌다 한 번 운이 좋아서 혹은 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행복에 또 며칠도 사는 거고 이런 삶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이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안 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거는 뭐 보통 그래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10%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안 풀리고 큰 좌절감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일을 도전해야 되는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나 하는 이유들을 찾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인내심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본다는 거죠. 성공이 이뤄지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아요. 성공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러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인내의 고통을 경험하고 커넬 샌드스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60대 중반이 넘어서야 KFC 그 닭 레시피 치킨 레시피를 팔아서 큰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인내의 고통을 경험했고 그것을 거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냥 뭐 어쩌다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 오 잘됐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막 내가 어떻게 아이템을 잘 찾아서 한두 번 해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가 과연 그 성공 중간에 찾아오는 실패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심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의 심이 없죠. 장애물에 부딪히면요. 해결책을 찾아 반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포기해야 되는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도전했다가 안 되잖아요. 이것들을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서 그 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아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공의 확률이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들어맞아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실패에 딱 부딪히고 이거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한다 입니다.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당신도 그렇게 하면 당신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확신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를 쌓으면 이 신뢰는 그때 한번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당신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파트너들이죠. 그 파트너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무를 기꺼이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맡겨지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되 항상 그보다 더 많이 하려는 습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보다 더 해냄으로써 어렵지 않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이를 끝내면 사람들에게 우아라는 탄성을 듣게 된다. 톰 콜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영상을 3개씩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읽기는 하루에 영상 3개씩 올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영상이 3개씩 오르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촬영을 못했다는 핑계로 여러가지 핑계로 되면서 하루에 1개씩 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은 3개씩 올린다는데 결국 1개씩 밖에 못 올리네. 이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깎이겠죠. 깎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 기회가 있거나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의뢰할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때문에 일을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3개씩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에 4개씩을 올려요. 이러면은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3개씩 영상 올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4개씩 올리냐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저희가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이 하고서 일을 맡기게 되겠죠. 그렇게 점점 저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일과 함께 기회가 찾아오면서 성공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통콜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 성공의 가능성 순전 줄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콜리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는 부자들에게서 발견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위험 감수자다. 두 번째 부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되짚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그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나는 인내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가진 성공의 가능성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에게 발견된 세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도구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나요? 아마 레버리지 하면 가장 먼저 생각 드는 게 지렛대 지렛대에서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게 아마 부서관 투자를 좀 하신 분이라면 남의 돈 끼고 전세 대출 받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남의 자본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 이걸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레버리지에 대한 말씀은요. 조금 더 그 레버리지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레버리지를 얘기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해서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도 레버리지 이용해서 목표와 꿈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들으시고 레버리지?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해서 목표와 꿈을 이룬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줄 겁니다. 일단 레버리지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톰 콜린은 레버리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도구, 수단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 맺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내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들 나와 같은 목표를 꿈꾸거나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맥관리라고 보통 하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도 레버리지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레버리지 할까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인이 편등하죠. 부자의 시간도 24시간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이고요. 회사 CEO도 24시간이고요. 대리도 24시간입니다. 진짜 모두가 평등한 게 시간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레버리지 하려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성공에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10명의 사람을 썼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1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나대신 편집을 해줄 사람 촬영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게 10명을 뽑았다고 할게요. 말이 안 되긴 하죠. 10명을 뽑았는데 그럼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걸 할 때는 내가 10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4시간의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24시간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24시간 곱하기 10명이니까 240시간이 투입돼서 제 유튜브 채널이 10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톰 콜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고용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협력해서 그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법을 깨우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모두한테 평등한 24시간 시간을 최저시급이 지금 만원 오면서 만원을 주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이거 엄청나게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이용하기 시작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이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해야겠다는 흥려가 없습니다. 나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거나 위임을 하는 거죠. 나보다 짧은 시간을 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간과 기술을 레버리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핵심층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죠.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들에게는 부자 습관이 없다라고 톰클린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모든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책 읽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드고 영상 업로드하고 이 모든 걸 댓글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거든요. 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성공하려면 진짜 더 빠르게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이나 기술 노하우 지식 같은 것을 레버리지해서 제가 추가 목표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저 자신 말고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거고 굉장히 더디게 가는 거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한계이자 과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시나요? 그게 멋져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일을 맡기고 내가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산 기술 지식 돈 영향력 등을 내 목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10명과 협력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더 목표 달성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톰콜리아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무려 네 가지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활용하는 네 가지 레버리지 첫 번째 돈입니다. 부를 쌓기 시작할 때 부자는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남의 돈을 투자합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지기 두려워하고요. 부자는 그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빌링돌을 활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갭 투자라는 거 하죠. 갭 투자라는 게 뭐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 8억 돈 살게 있죠. 그러면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10억을 다 모아야지만 10억 아파트 살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10억 모을 때까지 30년 40년 50년이 걸리니까 그 시간동안 부자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인데 그럼 내 돈이 2억만 있으면 이 돈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 하고서 2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사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1억이 올랐죠? 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는 2억이 들어갔잖아요. 2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니까 50%의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언제 돈 모으냐 그리고 40년, 50년 저축을 하죠. 그러니까 40년, 50년 기다려서 10억을 모아요.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모으면 어떻게 되냐 40년, 50년 뒤에는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 또 10억을 더 모아야 돼. 이렇게 되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 돈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 시세 차익을 누려서 부를 빠르게 추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돈을 활용한 레버리지. 두 번째 관계입니다. 부자는 유용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면 그건 정말 문제다.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면 그건 정말 문제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뜨끔 하면서도 놀라웠는데요. 당연히 리더라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을 때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내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이에 모두 다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표 달성이 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팀이 잘 굴려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도 아니고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약간 비문인데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건 오타가 아니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인맹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전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B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A라는 전문가는 그 B라는 문제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전문가들의 지인들 중에서는 이 B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만 내 뭔가 자산이고 레버리지가 아니라 네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정말 이 아는 사람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관계를 레버리지 해서 이용한다. 자신의 목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부자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 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수적인 일들은 위탁을 하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일을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하거나 다른 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더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때 시간을 더 의미 있고 내 목표 달성을 더 빠르게 이룩할 수 있는데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 바로 생각을 레버리지 하는 것. 로버트 기오사키 누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냉소주의자의 현실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고 바보의 현실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질 틈이 없다. 그래서 냉소주의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보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들을 습득하려는 그런 레버리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성장 읽기를 봐주시는 것도 아마 지식이나 성장에 필요한,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정말 의미있다 싶은 것들, 또 의미있는 책들을 쓴 저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책을 볼 시간 없으니까 책을 좋아하거나 책 전문 유튜버들의 채널을 보면서 책을 대신 읽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알자, 거기에 정말 인사이팅 부분들만 습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것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성공한 사람들의 도구 레버리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있나? 라는 한번 물음을 한번 던졌으면은 정말 제 영상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신세를 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가장 많이 바꿔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신세를 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신세를 안 질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뭐 누구한테 뭔가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부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고서 저는 완전히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세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신세 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톰 콜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세를 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실제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아 나 10억 가지고 싶어.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상상하고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게 5년 뒤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뒤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뒤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습관을 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부담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나도 신세 지지 않을게 너도 신세 지지 마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톰 콜린은 신세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신세를 지려고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세를 안 지려고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두려워서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톰 콜린은 두 가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두려움 첫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 당황하고 창피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것 좀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부탁이나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러면 일단 제 기분은 어떨까요? 나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당황스럽죠. 이런 감정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신세를 지게 된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신세를 지게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받은 사람은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죠. 누군가 저에게 커피를 사줬어요. 어? 그럼 내가 커피 한 잔 값을 신세 줬네. 그러고서 다음에 내가 사야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 사야겠네? 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예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신세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제 마인드죠. 딱 제 마인드. 각자 먹을 거 자기가 내고 서로 신세지지 말자. 서로 부담 없이 그런 거 전혀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자. 라는 생각을 톰 콜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세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두려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두려움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신세를 지게 된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성공한 사람들은 극복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신세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기대를 관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대를 관리한다. 뭐 도움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움이나 부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도움이나 부탁을 받아줄 사람 받아줄 만한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당황스러운 점은 그 사람이 예스 할 줄 알았는데 노라고 얘기할 때 당황스럽고 뭔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노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때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 당연히 예스를 하겠지라는 그 자신의 기대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즉 도움을 요청한 후에 노라는 답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내가 한번 얘기해봤지만 이 사람은 당연히 노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기대?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거절을 실제로 하더라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탁이나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거절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절당해도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는 거죠. 왜? 그냥 내가 예상했던 결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톰 콜리는 기대를 관리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만 뜻밖의 예스를 할 수 있죠. 나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예스를 하네? 그러면 그 예스라는 그 답변을 받은 거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즉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나천적이 되면서 열정을 가지면서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와 너무 고맙습니다. 전 당연히 안 해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니요. 이런 게 바로 톰 콜리 얘기하는 기대 관리.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기대 관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세를 지면 성공한 사람들은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세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지면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신세를 지면 그것이 사실상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빚을 지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관계보다 이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이러면 당연히 그 관계가 튼튼해지고 뭔가 끈끈해지고 뭔가 가까워지겠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던 사이보다는 이 점을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세를 지면 파트너십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세를 일부러 진다는 겁니다. 신세를 지는 것은 귀중한 파트너를 얻는 방법임을 이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세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라도 신세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플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랭클린 효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해주면 내가 당연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이 나쁘고 날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사람의 심리적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부탁을 한 사람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더 뭔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느낀다라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호의가 저한테 왔다가 저도 주겠죠? 그리고 오고 가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던 관계보다는 당연히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가 튼튼해지고 당연히 내 파트너한테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신세를 지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저는 신세는 최대한 지지 말자.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지는 것은 민폐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신세도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저도 칼같이 뭔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부자 습관, 가난 습관 나온 이 부분을 읽고서 이 신세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을 내 편을 만들고 싶다. 그게 비즈니스적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이 사람을 내 편을 만들고 이 사람과 내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밀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 번 쉽지는 않겠지만 철판을 깔고 신세를 적으십시오. 신세를 지고 갚아주면 됩니다. 그 이상은 100원 신세 지고 1000원으로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고 가면서 이 사람과 나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지고 그 관계는 더욱 튼튼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신세를 진다.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해서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 모든 책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부자들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자들의 습관과 내 습관이 다른 것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고 내 습관들을 부자들의 습관을 바꾸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저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요. 저도 많이 봐주시고요.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